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보시겠는데요. 앞에서 우리 명 앵커, 류 앵커가 전해주신 대로 하락 마감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의 가이던스 하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 재료는 오늘 우리 증시에도 그다지 편치 않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브로드컴이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수요 감소를 각오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무역전쟁 탓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최근 6월 들어서 계속 상승장을 이끌어오다가 지난주 들어서 조금 숨고르기가 가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미리 선반영해 놓은 것인데 당장 이번 주 FMC를 앞두고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렇게 먼저 선반영한 게 너무 좀 설레바리지 않았나. 당장 6월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좀 각성 효과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 6월 FMC에서 확인해야 될 관전 포인트 5가지를 바로 짚어보기로 하죠. 지금 비둘기파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나와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분은 곧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그동안 FMC 성명서에서 등장했었던 인내심. 과연 금리 인상을 참는 건지 아니면 긴축을 참는 건지 금리 인하를 참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내심 대신에 이제 액션의 어떤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항상 이제 369, 12월에 나오는 닷플랏 있죠. 이 점도표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려면 밑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지난 3월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 당연하고 얼만큼의 표시나게 팍 내려오는지 이걸 또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주의장이 지난 시카고 컨퍼런스 연설에서 적절한 조치를 간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라고 시장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를 언제 꺼낼지 당장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 달밖에 안 남은 지금 6월 FMC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안 줄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든지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성명서 맨 밑에 보면 만장일치냐 또 반대를 했으면 누가 몇 명이 반대했느냐 이게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성명서가 나오면 왜 당장 안 내렸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완전히 중립적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맨파적 성명서를 해석을 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갔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소수의견까지도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FMC가 끝난 뒤에 소수의견의 연준 임원이 연설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했고 이런 본인의 어떤 의사가 과연 연준 내에서 얼만큼의 컨센서스를 반영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해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롬 파울 연준의장의 정치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데 이번에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은 지금 경제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대로 놔두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만약에 그걸 또 너무 세게 강조하면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고 또 트럼프를 공격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낙관론을 벌이기는 힘들다. 라고 하면 또 시장이 실망할 테고 과연 파울은 어떻게 잘 이번에 말잔치를 잘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FMC는 어떻게든지 흘러갈 텐데요. 그리고 남은 G20 정상회담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팍스 뉴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진핑이는 G20 정상회담에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관세 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 이제 홍콩의 지금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알겠다 하고 G20에 오면 또 트럼프한테 굴욕을 당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압박하는데 또 모른 척하면 또 비겁한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지금 그러겠죠. 그 다음에 팍스 뉴스에서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내에서 유일한 보수 매체 중에 하나죠. CNN, 뉴욕타임 이런 건 다 리버럴리즘이고요. 팍스만 트럼프가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뉴스 아울렛 중에 하나인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경제를 낙관한다는 비율이 지난 2월 달에 63%에서 57%로 앞자리가 6에서 5로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관세 탓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거 이제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표현인데 gone too far. 너무 갔어. 너무 가지 마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율이 50%를 기록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솔직히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것도 이제 CNN이나 다른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G20 오사카 회담 전에 앞에서 보신 트럼프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홍콩 시위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진핑의 입장을 대변할 텐데 지금 현재 200만 명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고 시진핑이 앞에 보시는 대로 안으로는 이런 내부적인 소요사태 그 다음에 외부로는 트럼프와의 무역 분쟁 이렇게 내우 외환을 앞두고 있다. 그 다음에 G20 오사카 회담에서 중국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중국 편을 드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런 평화 시위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홍콩에 대한 이중적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G20 중에서 중국만 뺀 G19이 미국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또 시진핑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 분쟁까지도 같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 이렇게 구도가 짜일 경우에 또 장기전에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유룸 앵커 시황에서 보셨겠지만 금값이 천정부지로 속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동네 누나는 잠깐 집으로 보내고 올해 수익률 1위 자산이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었어요. 이제 사실은 2년 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갈 때 그때 금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디지털계의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솔직히 안전자산이라는 게 황금성,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트코인은 솔직히 조금 신뢰도 면에서 금에 미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까지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안전자산 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한계가 지금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굳힐 것인지 코인 매니아들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월과 현지 전문가들 의견 통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